자문서 1장 1절로 33절 오늘부터 자문 말씀을 목상하고 나누는데 이 자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이 단어는 여러가지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즉 다스린다 지배한다 등의 뜻에서 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무게있는 격언으로 인생들에게 적용하는 지배력과 연약량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문서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 다위시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자문이라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6절에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본문 1절에서 다위시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다위시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하면서 다위시아들의 아들을 강조하였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자신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말하는데 솔로몬은 다위시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바로 솔로몬이 지혜가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사에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세이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11장 10절에서는 그날의 이세이 뿌리에서 한싹이 나며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약 6,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다위시의 뿌리에서 나실 것이오 구세주의심을 예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언의 계시를 통하여 알고 또 믿었던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먼저 소개하지 않고 다위시의 아들임을 먼저 밝히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위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후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솔로몬은 믿고 있었습니다 법문 2절 6절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를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야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판단력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서 학식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판단력과 분비력이 있는 영적인 면이 부족하면 그 지혜는 영적인 면에서 어리석고 무지한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라고 야구보사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원천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0절을 살펴보면 7절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유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도 모든 학문도 다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받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류가 과학의 첨단을 걷기 시작한 것은 노아시대의 홍수의 재앙이 있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목적이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과학의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을 갈고 닦는 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고 닦은 학문을 갖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11절로 20절까지의 목상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에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와 함께 사귀자라는 의미죠 악한 자들의 속삭임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면서도 또한 외로움이 심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간이 만든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회의 조직과 경쟁 속에서 항상 피해의식을 느끼고 쇠감을 느낄 때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고 하는 이런 말처럼 달콤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혹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유학생들 중에는 이런 유혹의 말에 빠져서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유학 와서 언어도 안 되고 랭귀지가 전혀 되질 않죠 히어링도 안 되고 스피킹도 안 되고 라이팅도 안 되고 전혀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니 학습이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니 답답하죠 또 문화와 환경에 적용도 안 돼서 방황할 때에 같은 처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파티 문화에 젖어들고 술과 환각자에 빠져들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오네시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미국에서 유학을 왔다가 환각제, 마약, 필러폰 이런 데 빠져가지고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추방대기까지 거기서 그곳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오네시모 선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한 학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막상 들뜬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준비도 없이 왔더니 전혀 랭기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히어링도 전혀 알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같은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클럽을 가게 되고 환각제를 먹게 되고 결국에는 잘못되어서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 자네가 여기 와서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어찌 보면 훗날 자네에게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맛보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으로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의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이론을 공부하고 실기를 공부하고 거기서 패스가 되면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있으면 우리는 전국 어디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자가로 마음껏 마음껏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 축복이죠 바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이 사람에게 내 아들 딸에게 시험을 주고 시험이 합격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여러분 라이센스를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받지 않은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자도 살릴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이삭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음성이 나서 음성 들리는 것으로 눈을 돌렸더니 이삭 대신 수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테스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한번 시험해 보라는 트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이 T-R-Y 트라이 이 말씀의 근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서 근거하는 이 트라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트라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 또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이 있는 자들도 시험을 통과한 자들도 순간순간 시분초마다 다가오는 유혹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템테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T-E-M-P-T-A-T-I-O-N 템테이션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해야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망하고 많은 시험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분발력을 갖고 대인관계를 잘 맺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과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대인관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분발력을 갖고 대인관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절로 23절까지의 묵상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설로몬은 지금까지는 사단의 유혹의 길을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는 지혜의 부름 즉 하나님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로몬은 본문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종류가 셀 수 없이 정도로 다양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컨셉은 하나이지만 그 어리석음이라는 컨셉 속에 들어있는 장르는 무궁무진하거든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리석음의 근원은 하나같이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리석음이며 죄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또 죄 많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22절에 보니까 그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로몬은 회개하며 또 회개하여 또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지혜자가 되라고 권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그 순간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기 시작하고 우리와 인마니엘 하나님으로 다시 같이 24시간 10분초마다 동행하게 되고 또 이분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커뮤니케이터를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용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다 누린 사람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가 전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헛된 삶을 보내지 말고 우리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33절까지의 묵상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 설로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해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심은 대로 거든다라는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심치 않으셔서 사람마다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서 보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행복해야지 불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의 열매를 우리는 축복으로 맺어야지 보험으로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우매하고 무지하니 언제라도 죄의 유혹에 젖어든 본성이 있어 어리석음이 손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자의 불신에 반응하는 상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지혜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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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